자 그래서 제후 오늘은 읽기 연습이에요. 자 시작해볼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베드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베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여기 읽을 때 좀 틀린 거 있었어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바라 찰리야라고 부른 다음에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이 호텔에 있는 In this hotel everything is made of ice. 얼음,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Hey, tables. 탑자들. chairs. 의자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끔 TV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음 호텔이에요. 얼음 호텔에 와갖고 와 여기 모든 게 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 부분 주의하세요. 일단 메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일단 메이드는 누구완? 원래 모습은? 메이크. 메이크의 뜻은? 만들다. 만들다에요. 그러면 메이드는 메이크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일단 만들었다 라고 해서 메이크가 만들다니까 하다씨인데 이게 메이크. 오 그렇죠. 디드가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만들어진 이란 뜻인데 이거 무슨 씨? 만들어진 이란 뜻이면 무슨 씨가 된 거예요? 어떤 씨로 바꾼 거예요? 어떤 씨 앞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합쳐서 만들어진 인데 만들어진다가 됐고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 아이고 여기 좀 잘못 썼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이거 앞만 길어봤자 모든 것이니까 여러 개인 것 같으니까 그것들 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아니고요. 이 영어로 설명하면요. everything in this hotel 은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안 본 상태에서 거꾸로 한번 도전해 볼까? 룩 처리 룩 처리 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어 맞아맞아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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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 hotel everything 어디어디 안에 있는 이니까 everything is 어디어디 안에 어디어디 속에 어디어디 안에 어디어디 안에 그 방안에 그 방안에 okay 이 호텔안에 in this hotel okay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in this hotel yes everything everything in this hotel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ice 아이스 잠시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뭐라고요?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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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in this hotel is made made of ice 오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던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요 ice ice bath we'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그래서 ice bath 뭐 이런 뜻이겠죠? 얼음 침대 얼음 침대 한 다음에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여기는 너무 추울 것이다 자 이거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be going to 뒤에 여기 지금 be going to 뒤에 뭐가 있냐면 be too cold 가 있는데요 be too cold 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 too cold 의 뜻은 단어할 때 씁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운 이면은 무슨 씨 덩어리에요 어떤 어떤 날씨라고? 너무 추운 날씨 너무 추운 날씨 어떤 씨 앞에 뭐를 주면 비 동사를 주면 그럼 요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 됐어요? 추워질 것 너무 춥다 가 된 겁니다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너무 춥다 be too cold 그러면 무슨 씨에요?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 씨니까 지금 be going to die 하다 씨가 왔고 be going to die 하다 씨가 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보세요 we are too cold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추울 것 춥다 오케이 이것도 이거 볼까요? we were too cold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요거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응 were 라고 있고요 were는 뭐에 무슨 형태에요? were는 아래 과거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 너무 추웠었다 과거에 추웠어 지금 추우면 뭐라 그래? we are too cold we are too cold 과거에 추웠었으면 we were too cold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려니까 we we are going to 한 다음에 여기에 너무 춥다 be going to die 하다 씨를 넣으면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가 되는 거고 we will be too cold we will be too cold we will we will 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뭐뭐 할 것이 그래 무슨 씨입니까? 하다 씨 양념 씨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일을 양념 씨의 종류 네가 여태까지 배운 양념 씨 뭐뭐 할 수 있다? can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할지도 모른다? 네 얘들이 양념 씨고 양념 씨들의 공통점은 뒤에 하다 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어요 심지어 B 동사를 써야 될 상황에서도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happy he is happy he is happy he is happy 현재 행복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양념 씨를 집어넣죠 그러면 얘는 원래 모습대로 해야 되니까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는 he he will be be happy b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너무 추울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반응하네요 뭐래요? don't worry we'll sleep in warm sleeping baggers okay don't worry we'll sleep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n very warm sleeping bags in very warm sleeping bags 에 뜻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잘 것이다 우리는 잘 것이다 매우 따뜻한 침낭들 네 네 심낭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을 때 위로해 주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오케이 걱정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don't worry don't worry worry의 뜻은 뭐였어요? 걱정하다 걱정하다 였습니다 걱정하다 걱정하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말하면 돼 걱정하거라 worry worry worry인데 걱정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땐 don't worry don't worry worry의 뜻이 뭐였다고요? 걱정하다 무슨 시에요? 하다시 그러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었잖아요 하지 말라 하니까 don't를 앞에다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e will we will의 줄임말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한번 써보세요 나 뭐라고 하면 되겠어? 오늘 잘 거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엄청 따뜻한 침낭 안에서 잘 거야 이렇게 묻고 답하는 말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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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leep ok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 살 건가요? where we where we sleep ok 뭐라고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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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leep where where we sleep 그랬더니 we where we sleep and where we from sleeping who 오케이 누가 우리가 다 잘 것이다 누가 다 여깄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양념식이니까 우리는 잘 것이다 는 뭐였어요? we will sleep 이었죠 우린 잘 것이다 가 뭐였다고요? we will sleep we will sleep 이니까 묻는 말은? 이건 뭐였어? 우린 잘 것인가요? we will sleep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e will sleep where will we sleep 했더니? we will sleep we will sleep we will sleep in very warm in very warm sleeping bags 맞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이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뜻은 그렇다면 무엇을 할 계획인 할 계획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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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을 할 계획인 내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말은 뭐 대신 왔냐면요 할 계획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 끝 끝 끝 끝 끝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상대방에게 미래의 계획을 물어보고 싶을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곧 찾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에게 계획을 묻는게 되는거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묻는거구요. 곧 학교에서 배울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be going to가 보이고 뒤에 뭐가 보여요? to의 뜻은? 하다. 하다니까. O,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니까. 이건 간단한 뜻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뭐였더라?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렇지 맞았어. 한번만 더 뭐라구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후 훨씬 나아졌어.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거든요. 일단 일단 읽어봅시다.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We'll have a hot breakfast.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Let's go downstairs. Let's go downstairs. We'll have a hot breakfast. We're going to do morning supper.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Let's go downstairs. Let's go downstairs. Let's go downstairs. That's right. 이번엔 그런 다음 이에요. 뭐가 있구요.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아래에서. 아래층에서. 예.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겼됐을 거요. 위에. 아유. 오케이. 여기에 윌이죠. 윌 뒤에. 무슨 씨예요? 헤브. 헤브니까 무슨 씨고. 여기에 윌이네요. 윌 뒤에 무슨 씨예요? 하다 씨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아침 식사하는 거 언제 할 일이야? 과거에 할 일이야? 미래에 할 일이야? 현재 할 일이야? 현재 할 일이야? 내일 뭐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 윌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언제 하는 일이야? 미래. 미래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야. 아래층에서. 얼음 스케이트 타는 것도 언제 할 일이야? 미래. 미래 할 일이니까 여기는. we will go. 우린 갈 것이다. we will go. 우리는 먹을 것이다. we will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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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의 뜻은 어떤 뜻이 있나요? 가지. 가지다란 뜻도 있지만 또. 지금 이렇게 breakfast 같은 단어가 나오면. 가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겠죠. 아침 식사를 가지다입니까? 아침 식사를 먹다입니까? 아침 식사를 먹다입니까? 아침 식사를 먹다입니까? 오케이. 그럼 얘 대신에 뭘 써도 돼요?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 생략된 말까지 넣었어. 오케이. 뭐라고요? we will have. we will have. we will have. we will have. have a hot black first and it's very funny. and then. we will go. we will go. 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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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반응이. 와우, 사운드 라이크 펌. 와우, 사운드 라이크 펌. 와우, 사운드 라이크 펌. 와우는 뭐. 감탄사죠. 와우. 그다음에. 재미있을 것 같다. 음,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의 뜻이. 재미있을 것 처럼 들리네. 오케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면요. 오우. 오우. 그건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사운드가. 무슨 뜻이 있나요? 소리. 들리다. 난 뜻도 있고. 들리다. 여기서는. 들리다. 들리다니까 무슨 씨예요? 하다 씨. 하다 씨인데 지금. 여기에. 그것이 들린다. 라는 뜻이네요. 누가 그것이. 뭐한다? 들린다. 이게 누가다네요. 누가다 만든 3가지 방법중에서. 뭐해요? 비. 아. 여기에 비. 아.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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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더 라고 안읽고 디라고 읽는 이유는 이게 발음이 뭐예요 에프터눈 할 때 애소리는 모음입니다 모음 앞에는 더 라고 읽지 않고 디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익히시구요 뜻은 오후에 우리는 우리는 얼음낚시 갈 것이다 오케이 자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인디에프터눈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언제 우리말 질문은 언제 우리는 얼음낚시 갈 것이다 되겠고 예를 용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그렇지 훌륭합니다 아까 가르쳐준거 잘 응용했습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e will we go a fishing when we go a fishing 했더니 in the afternoon 그러면 we will go ice fishing 아주 잘했어요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다음은 프린트입니다 집에서 프린트해서 다음시간 할때 제출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